가우디 암우스 온네스 빛나오니 1993년 4월 8일 저는 성모님의 부르심으로 오전 7시 40분경에 눈물을 흘린 성모님 상에 모셔진 경당으로 갔습니다. 성모님은 여전히 향연을 잃고 계셨는데 이날 따라 주위가 환하게 밝아지면서 매우 아름다우신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오늘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제의 날이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내 아들 예수는 오늘 자신을 모두 내어놓고 성죄성사와 신붐성사를 세워 계약을 맺어준 복된 날이다. 너희에게 세례를 주고 고해성사로 죄를 사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거룩한 비사 집정과 갈바리아 희생제사를 새롭게 하여 예수가 제정한 성사를 통해 은총을 전달하는 귀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날이기도 하다. 그래서 오늘 주교들은 기름을 축성하여 성유가 되게 한다. 최후의 만찬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사랑며 나눔의 잔치이다. 높고 깊고 넓은 나의 사랑 전체를 내 아들 예수와 함께 나의 사랑하는 교황과 주기경, 주교, 그의 모든 송직자와 소도자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자녀들에게 온전히 내어주고자 나를 모두 짜내어 향기와 기름을 주는 것이다. 내가 모두를 위해서 주는 향기와 기름은 하느님의 선물인데 그것은 바로 나의 현존이며 사랑이자 우정이기도 하다. 한 알의 밀알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그러나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일 뿐이다. 내 아들 예수의 고통스러운 갈별의 희생이 있었기에 이 세상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 어서 회개하여 그에게 기쁨의 화관이 되어주어라. 특히 모든 송직자들에게 부탁한다.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으신 서성이신 예수를 닮아 최후 만찬때 제자들에게 베풀었던 그 사랑을 병들어가는 세상 모든 자녀들에게 베풀어지기 바란다. 세속을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에 달려 단말마의 고통을 겪는 예수를 바라보아라. 그러면 충실한 사제가 될 것이다. 세상의 모든 자녀들아 일찍에 요한이 나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희 모두도 온 사랑을 다해 십자가를 지켜서서 그가 희생을 바쳤던 그 시각을 묵상하며 사제들이 지고 가는 무거운 십자가를 잘 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정의를 실천하고자 하는 너희를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주지 않는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의 불타는 성심은 언제나 너희의 집이 되어주고 피난처가 되어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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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